고시간학과 박민규 의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과방에서는 방송정사와 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방송정사와 사법은 야 7당이 함께 의지를 모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단에서 의결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들을 쫓아내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사회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했습니다. 국민 주권의 권한을 강화시켰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치 권력이 아닌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규칙 조항에서 6개월 경과 규정을 바꿔 법 개정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언론이 권력을 통해 제압당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합의대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처럼 독임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4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였을 때 개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거부권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제22대 국회 과방위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 방송정상화사법은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 민심이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공표해야 할 것입니다.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 다수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7당은 이번 방송정상화사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진정한 방송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년 6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일동 최민희, 김현, 김우영, 노정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